오늘의 정상인 척 한 번 먹을 수 있다 아우 좋다 여기 정상인 척 하는 거 좋다 어? 너 비상상이야? 비상상이야? 좋다 사람이 별로 없어 지금 왜 이제 타이밍 좋게 왔다 오늘 이번 여행에서 가장 좋은 날인 것 같아 오늘 일이란 날이겠어 가자 오늘 일이란 날이겠어 오늘 일이란 날이겠어 오늘 일이란 날이겠어 파는 몇 개나?' 저기요 희재 이리 잡아 이ерж PTSD 상 przed 집